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대표입니다. SNS로 살펴보는 뜨는 상권, 지는 상권. 젊은 분들한테 SNS로 아주 검색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들 정보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SNS 언급량 가장 많은 전국 상위 50개 지역 상권이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왔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지역들도 있어요. 지방도 보면 부산 해운대나 대구 같은 경우는 동성로죠. 경주에 보면 황리당길이라고 있던데 저 상권은 참 흔들리지 않는 상권인 것 같아요. 수원에 보면 핵리당길이라고 해서 저기 요즘에 최근에 핫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서촌. 서촌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5년 전 이쯤에 서촌이 핫했던 시절 있죠. 한참 핫하다가 요즘 계속 지금 검색이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SNS 지는 상권. 망리당길. 경리당길은 알고 계시고. 청담동, 한남동. 망리당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년 전에 아주 핫했어요. 경리당길은 이태원 사태 나오고 나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경리당길은 상권이 시들해진 지는 꽤 됐습니다. 한 3, 4년 넘었어요. 최근에 제가 경리당길을 가본 게 한 두세 달 전인데 가서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 영화를 다시 찾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망리당길은 서서히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상권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면 쉽게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청담동은 원래 유동인과 많은 상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길 상권이 아주 뭐 다 죽었죠. 거기는. 가로수길 상권이 시들해진 부분도 있는데 저 청담동에 있었던 상권이 압구정 로데오역이죠. 세로수길 쪽으로 거의 인구가 이동해서 갔다. 그래서 청담동 쪽은 요즘 휑합니다. 그리고 한남동. 한남동 주변으로 카페나 음식점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좀 핫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이제 시들시들 해요. 특히나 한남동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부분도 있어요. 입지적인 부분이 아주 크죠. 거기는 경사지기도 하고 또 주차나 이런 부분도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상권이 유지되기는 힘든 지역인 것도 분명하다. 급부상하는 상권. 용리단길은 아실 거예요. 거긴 사실 건물 투자의 매력이 없어요. 저 같으면 그쪽에 건물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건물 투자의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습니다. 상권의 영향을 좀 받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가격이 지금 단시간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용리단길 쪽에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추다. 추천드리는 지역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감논을 박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방이동 먹자 골목 쪽을 얘기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송리단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리단길은 안쪽에 보면 음식점들 여러분들 SNS나 이런 쪽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맛집들이 좀 있습니다. 권리금이 많이 붙는 상권이다라고 하면 방이동 먹자 골목이죠. 왜냐하면 특히나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들, 모텔, 호텔들 다 헐고 오피스텔, 청년주택, 도색,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런 것들이 다시 신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끝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 직원들의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월드타워가 대부분 보면 9시, 10시쯤이면 다 문을 닫죠. 근데 그 이후에 저희 흔한 말로 2차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방이동 먹자 골목을 갑니다. 그런 영향도 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얘기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방이동 먹자 골목을 요즘에 저녁 때 9시 이후에 가서 보시면 아주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상권이 다시 활성화됐어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방이동 쪽도 관심을 좀 가져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대 입구입니다. 성수동이 지면 여기가 뜬다. 무슨 얘기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이 어느 정점에 달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숲이죠. 숲세권이라고 해서 이제 공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아지면서 성수동 상권이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그 성수동에 기존의 상가 임차하고 계신 분들, 임차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이슈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 오르는 걸 감당을 못 하실 거니까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가도 지금 보면 한 몇 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올랐고 거기에 임대료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 수준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그래서 그 임대료 감당이 안 되면 어디로 오느냐. 건대 입구로 옵니다. 왜냐. 건대 입구는 성수동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지지 않는 상권입니다. 거기 유동인구는 성수동이 따라오긴 쉽지 않아요. 건대 입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두 개나 있지만 기존의 탄탄한 상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강북에 노원이나 중남구, 도봉구 이런 쪽에서도 7호선 영향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강남에서도 사실 접근성이 좋습니다. 7호선 타고 가면 바로 건대 입구역 있잖아요. 2호선 건대 입구역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용리단길 아까 말씀드렸고 성수동 얘기를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임대료 수준이 평당 13만 원 이상이면 상권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임대료 평당 13만 원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강남보다도 높은 상권일 수 있어요. 임대료 13만 원, 15만 원이 넘어가면 아, 이제 끝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참고할 만한 수치입니다. SNS상의 최상위 상권입니다. 23년대에 가장 핫했던 상권.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1위가 성수, 1위가 홍대, 3위가 연남동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투자는 홍대나 연남동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미 홍대도 보면 평당 1억 5천 이상인데 그 평당 1억 5천을 주고 들어가시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연남동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당 1억이다 하더라도 임대료 기준으로 평당 15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구조예요. 최근에 금리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연남동 평당 1억, 홍대 1억 5천 이상이면 나오셔야 된다. 투자 매력도 없다. 차라리 그 돈이면 강남 투자를 해라. 수익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수동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점이다.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성수동은 평당 13만 원대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건축비가 상승되고 또 신축이 필요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땅값 기준으로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매입하셔가지고 신축까지 하면 2억 5천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 건물들이 많아요. 평당 2억 5천이면 강남을 사지 뭐하러 성수동을 갑니까? 홍대나 연남동은 당분간 상권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나 신촌 상권이 홍대나 연남동 쪽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투자 매력도는 높지 않다. 상권을 보고 투자를 하실 때 그건 주의하실 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상권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행을 아주 빠르게 선도하는 국민 중에 하나잖아요. 빨리빨리라는 거 이게 지금 상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SNS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궁금한 거는 못 참죠. 줄을 서서라도 꼭 가서 보고 사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또 마셔봐야 되고 또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김치처럼 밥상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권을 찾으시는 게 맞지.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매일 드실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상권은 3년이면서 5년이면 아마 갈아치운다. 팝업 스토어도 오픈하고 이러면 다 한 번씩 가보시는데 그렇다고 주기적으로 계속 가진 않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한 3년 정도면 대부분 가보기 때문에 이동하는 상권에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된장 같은 김치 같은 이런 상권을 찾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상권도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성수동은 확장하기 현재는 어려운 시점이에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죠. 전면 쪽에 한강변 쪽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서 일단 끊기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사판이 되기 시작하면 성수동 쪽으로는 어찌됐든 확장하기는 어렵죠. 또 하나 성정동 쪽으로 또 여러분들 확장해서 간다? 그 부분도 쉽지는 않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미 물류센터나 창고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서울숲 쪽으로는 더더욱 쉽지 않다. 이미 거긴 공문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수동 상권도 확장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건대 입구 같은 경우는 성수동을 포용할 수 있는 상권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하철 교통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인프라 대학교도 두 개나 포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확장성. 차라리 성수동은 저기 건대 입구하고 손잡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선 반영된 곳은 과감히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악구장 로데오 쪽에 보시면 갑자기 거기가 또 평당 2억이 됐어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2억을 사셔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시겠다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업을 하시려고 사업용이나 이런 용도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투자형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 지역은 과감히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지금부터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선제적인 투자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권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 핫한 상권은 관심을 좀 내려놓고 확장이 될 것 같은 상권을 찾으시는 게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